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프리지아 송지아 산불 피해지역 구호 성금 2천만 원 기부 관련 뉴스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프리지아 송지아 씨가 3월 7일 월요일 강원 경북 산불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적십자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송지아 씨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소식이 안타까워하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송지아 씨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아 씨가 전달한 성금은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 경북 등 지역 적십자 지사를 통해 이재민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됩니다. 한편 적십자사는 산불이 시작된 직후부터 3월 7일 월요일까지 직원과 봉사원 등 누적 1,114명이 투입되어 이재민 쉘터 누적 127동과 삼성과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제작된 긴급구호품 누적 720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롯데, 우리금융지주, 농협, KB, 신한금융지주, 삼성, BNK의 후원으로 제작된 이동급식 차량 8대를 이용하여 3일간 전국에서 총 2만 6,925명 누적의 이재민과 산불진화대원 등에게 급식을 지원했으며 GS리테일, SPC그룹, 삼양식품, 다성아이소, 이랜드그룹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가 심했던 울진과 삼척에는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전문심리상담가를 파견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이재민과 마을 주민 누적 294명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강원, 경북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성금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 계좌송금, 문자기부 등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